원주천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배치돼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게 됩니다. 원주시는 한라대학교 LHL 만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주천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실증 운영과 실증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천 순찰 로봇은 HL 만도가 개발, 제작해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원주천 치학교와 태봉교에 시범적으로 투입돼 3km를 오가며 위험에 처한 시민들은 없는지 안전활동을 벌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 알 수 없는 생화학 테러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의훈련이 실수됐습니다. 횡성군과 횡성소방서는 오늘 횡성군 보건소에서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력을 교육하고 백색가루의 독소, 다중탐지, 키트, 신속검사, 환경검체 이송시연 등을 진행하며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생물 테러는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대규모 살상을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드러난 미미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초기 상담의 인공지능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영월에선 앞으로 초기 상담에서 인공지능이 직접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고 건강, 경제, 고용 위기 등을 파악해 상담을 벌입니다. 영월군은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기존의 초기 상담 업무를 병행하던 복지 담당 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초기 상담은 11월 전국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는 제19회 원주 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치약체육관과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모두 국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는 소통이라는 주제로 소형의 노력, 여기가 지금 내 옆에 있어 소위로부터 반짝반짝 두근두근 등의 작품이 치약체육관과 영상미디어센터 두 곳에서 나뉘어 상영되고 상영 뒤에는 관객과의 대화 자리까지 진행됩니다. 또 행사장에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체험부스와 홍보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원주시 관설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인 40대 남성 2명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이 일자 과도를 들고 일행 중 한 명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5월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1원 무농약 인증단지 심은 학교 급식용 비어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평창군과 쌀 전옥농 평창군연합회는 올해 7헥타르 면적의 친환경 쌀을 재배했고 약 20톤가량이 전량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쌀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 더 많은 비용과 품이 들게 되지만 계약 재배를 통해 납품처가 확보되면서 농가 소득이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고품질의 지역 농산물이 제공됩니다. 어제 10월 15일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횡성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화합을 도모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군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는 오늘 횡성실내체육관에서 제13회 횡성군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갖고 기념식과 한마음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우수 여성농업인 11명에 대한 표창과 축하공연,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이 열렸고 쌀 소비촉진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횡성군은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복지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벤포핵 119 출동 건수가 약 3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벤포핵 출동 건수는 2021년에 867건, 2022년 743건, 2023년 1194건이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74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가을철엔 뱀이 겨울잠을 자기 전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고가 집중되고 지난달엔 횡성에서 80대 여성이 밭일을 하다 뱀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뱀을 절대로 잡으려 하지 말고 뱀에 물렸다면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